집입니다. 집은 말 그대로 집이에요. 헬로 월드 굿바이 월드 되어있죠. 이걸 집하라고 하면 각각의 경우 마지막으로 넣는게 월드가 제일 마지막에 넣어져요. 월드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 이 4개를 합쳐서 이 어레이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초 뒤에 이것이 도출되죠. 볼까요? 그러면 1초, 2초, 3초, 땅. 제가 너무 빨리 해야 하는 모양이군요. 자 두번째 예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집을 인터벌과 인터벌 take to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인터벌과 인터벌이에요. 인터벌과 인터벌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각 초마다 두개의 쌍으로 이렇게 리턴하게 되겠죠. 그런데 3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3개만 하겠다. 0, 1, 2만 녹음하겠죠. 0, 1, 2에서 끝나버립니다. 어느 하나가 끝나게 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집입니다. 그죠? 클리어, 왜 12가 나왔나요? run. 0, 0, 1, 1, 2, 2. 아니죠. 이걸 끝이죠. 0, 1로 끝이죠. 두개니까. 그죠? 이게 3이면 0, 1, 2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